Hello, this is Minari Bear. I hope you enjoy this video. 원숫을 좋아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. 특히 언니랑 나랑. 너 왜 그렇게 늦을지 모르겠어. 라이브만 하면 언니랑 뭐가 있냐, 언니랑 사귀냐. 이런 거 해줘야 돼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비교해. Minari 언니는 은근 조용히 챙겨주는 게 많은 것 같아. 그래? 나는 채연이랑 있으면 굳이 뭔가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? 뭔가 대화를 해야겠다,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옆에 있어서 너무 편하니까 그게 좋아. 이런 거 해봐봐. 누가 뒤에서 할래? 남자분이. 그래, 내가 키가 더 크겠군. 내가 뒤에서 할까? 아, 뭐야 이게? 하하하하. 그래서 한 번 왔는데 해야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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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그러면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What is not? 하하하하. 나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. 하하하하. 뮤비에서 하는 거. 맞아, 뽀뽀하려고 했었지. 하하하하. 행복해하십니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.